기본 리듬 2 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사진 동작이 첫 번째는 짝 두 번째는 양손으로 컵 위에를 치는 두구 컵 하나로 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놓고 이렇게 윗부분을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2-1 말 리듬 동작 2-2 네, 이것도 기본 리듬 1과 마찬가지로 기본 리듬 2-1하고 기본 리듬 2-2가 앞뒤로 바뀌어 있죠 네, 똑같이 두 명이나 두 팀으로 나눠서 연주해 보세요 연주해 보세요 연주해 보세요 예수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